각 팀의 첫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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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훈이 형 제가 첫 번째로 나와도 됩니까? 어 장훈이 형 제가 첫 번째로 나와도 됩니까? 제가 첫 번째로 나와도 됩니까? 좋아. 오케이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해주세요. 야 우리야 좋아. 자 때가 왔다 때가 왔어. 야 장훈이 형들끼리 대결이죠. 이거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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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습니다. 갑자기 순서를 바꾸자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짱이 나왔으면 짱이 나와요. 오, 멋있어. 이 시험으로. 여기만 이기면 돼. 근데 저는 이따가 오자마자 아 이게 짱이라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친구도 좀 많이 좀 선을 넘는 것. 근데 천완짱 선수는 기세가 좀 있어요. 팀이 있다. 우리 화성짱 선수는 약간 묵직함이 있어요. 조용한 그. 이야, 천완짱. 천안장, 화성장 누가 이길까요? 저는 우리 팀이 천안장 왔으니까 무조건 천안장 이기겠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저는. 와, 화성장 이기해야지. 이기해야죠. 와, 이거 진짜. 나는 이게 10승이다. 이거 이기면 된다. 아, 모자, 아, 모자! 많이 낮춰야 돼. 원래는 낮춰야 돼. 원래 하던 대로 해. 땅땅하게 나. 레츠고! 레츠고! 아, 너무 기대돼. 화성장이랑 악연 좀 끊고 짱 가려야죠. 화성 접수하고 천안까지 접수하러 갈 테니까 준비 단단히 했으면 좋겠다. 끝나! 준비! 가자, 가자, 가자. 야, 이게 라이벌이야, 진짜로. 와, 이 라이벌이가 끝까지 간다, 이거. 짱 게 짱이잖아요, 지금. 중심. 이 경기에서 이기면 다 분위기 끌고 오는 거거든요. 파이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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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왔어. 들어가, 들어갔어. 파이크! 가자! 가자, 맞아. 가자! 파이크! 가자! 너무 쉽게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